요즘 짠테크가 힘들어요 채찍질 좀 해주세요 스벅을 차고 가 운동화도 사고 싶어 짠테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우리는 왜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디 감히 연봉 1억인 사람처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정신 차리고 짠테크가 아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부엌 대기 본분에 맞게 그지같이 살아야 돼요 스타벅스는 언제 가야 되죠? 생일 쿠폰을 누가 줬을 때 아니면 개인정보를 팔아야 되죠 개인정보 팔고 커피 쿠폰을 얻고 설문조사하고 기프티콘 받아야죠 그리고 운동화는 글쎄요 운동화가 왜 필요할까요? 집에 많을 텐데 수면양말 신고 쓰레파 신고 다니세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포기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선생님들 저도 광고 보고서 살고 있습니다 광고 일일이 보면서 광고를 보면 공짜인데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에게 연애 상담 잠깐만 연애 상담 귀한 연애 상담 저희가 가족 문제 이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79년생 아재이시고 저랑 약간 비슷한 나이네요 작년 5월에 5년 만난 여자에게 팽을 당했는데 이유를 모를 정도로 팽을 당했는데 이거 환승이별인가요? 참고로 바람피운 거 이해하고 봐줬음 우리 선생님들 아 나 진짜 남녀를 불문하고 한 번 근래는 영원한 근래입니다 바람피운 거를 봐줬다 호구 호구고 이런 여자를 제발 만나지 마시고 미련 가지지 마시고 아직은 젊다 79년생이니까 아직은 젊고 혹시 떼짱 떼짱 괜찮으신가요? 떼짱 괜찮으시면 좋은 여자들 많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쓸쓸한 건 아니고 방바닥 박박 긁는 그런 외로운 노처녀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만났을 때 아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이구 허리야 어이구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하시면은 또 여자가 붙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별하자면 백포 한승 결혼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 여성분 어 누구랑 결혼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보험이었죠 그동안 보험이었고 약간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남자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여기 담고 저기 담고 하면서 종목 중에서도 약간 소홀한 거 있잖아요 소홀한 거 뭐가 있을까 2차전지 같은 거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종목 조금 넣어둔 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여자는 떡상한 걸 찾아서 갔다 아 난 풍성하다 내 떼짱은 튼튼하다 날아가지 않았다 헬기장 없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러면 다 가진 거죠 남자 중에서 이게 풍성하다 모근이 살아있다 그러면 다 가진 겁니다 풍성하고 사지 멀쩡 오케이 그냥 이제 동네 다니는 근래를 하나 만났다 운이 나쁘게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걸린 거만 그때 뿐이지 그 전에 이렇게 다 하고 다녔어 아무튼 또 뭐 약간 아랫돌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만족을 못한 년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넘어가시고요 미친년들은 자꾸 기억하지 말고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 재수없게 걸린 경우가 뭐가 있죠 막 가는데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에 맞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갈아타야죠 쏘카인 줄 알았다 동네 공유걸레였다 근래로서 네 쏘카 한 번 이용했다 착각한 거지 이 차가 내 차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쏘카였어 잠깐 타는 겁니다 본인만 모르지 엄청 이용했다고 누군가가 어떤 남성 이용자께서 쏘카를 엄청 몰고 다녔어 이놈저놈 본인만 모른 거야 딱 한 번 걸렸어 한 번 걸린 거야 한 번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연애 기간에 바람핀 거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결혼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벌어가지고 산 내 집에다가 엄한 놈이 거기서 뒹구는 거야 어 어 어 이거 엄한 놈이 뒹구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런 년들이 꼭 연락하 근질근질 해가지고 근질근질 해서 연락을 합니다 어 약간 새 캐쥬에 좀 스케줄이 뜰 때가 있거든 약속이 뜰 때가 그때 잠깐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므로 차단한다 새벽에 한 2시 반 정도에 외롭고 쓸쓸하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이제 알딸딸하고 약간 참 들랑말랑 할 때 이 여자한테 연락이 와요 오빠 자 이런 식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호구였다 개호구였다 에이 뭐 근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호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좀 어수룩한 죄 너그러운 죄 착한 죄 이거밖에 없습니다 흘리는 스타일의 여성이 취향이신 듯 그런 것도 있어 잘 보면은 우리 여자인 친구들 보면은 양아치 만난 애는 꼭 양아치만 만나 자기 스타일대로 가거든요 딱 봐도 이 근래인데 어떤 남자는 계속 근래만 만나 좀 얌전하고 좀 멀쩡한 여자를 만날 수는 없나 싶을 정도로 있어요 다 똑같은 여자를 만나면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랑 다르게 생긴 여자를 만나세요 어떻게 생긴 여자였나요 가셨나요 상처받고 가셨나요 연락처를 차단하시고요 알고 지내봤자 대가리 아픕니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한 상태에서 오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라도 했다 봐 멱살 잡히는 거야 칼부림 나고 아시겠죠 가셨나요 너무 독하다 여캠 연애상담이 너무 독하다 왜 하필 여기서 연애상담을 그 여자와 어떻게 제외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쏘카드리프터 해가지고 좀 질리신 것 같습니다 다 알면서도 연락오면 나감 그게 있어 진짜 그래서 귀때기다 바람을 부른 거야 남자가 하면 귀두톡인데 여자가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유두톡 좋네 유두톡도 좋네 귀두톡 유두톡 뭔가 운율이 많네요 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또 이렇게 쓰윽 느낌이 오면서 하반신에 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만나고 싶어지지 마지막이라도 한번 너를 만나보고 싶어 이러면서 영상 이것저것 보다가 처음 라이브에 오셨고 83년생 남자인데 인생상담 가능하세요 짧고 굵게 물어봅니다 죄송하지만 내상을 입으실 수 있거든요 한 명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들이대주세요 다들 고민사연 들이대주세요 하지만 상처입음 30대 중반까지 자산 빵 그 뒤로 장사해서 좆 빠져라 이래 지금까지 거의 안 쉬고 이래서 5억 모음 24년도 목표는 연애 25년도 목표는 결혼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예정 일을 하면 돈이 되니 주말에도 일함 연애하려면 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됨 누나 도와줘 결정사는 가기 싫어 나랑 만나야지 나랑 쏘올이 통하자 쏘올이 반구도 83년생이거든요 돈 많네 조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5억을 모았다 물거품 되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니까 나는 내가 건방지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상가를 하나 하든지 자기 소유로 집을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건물을 어떻게 대출 끼고 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이 여기 안 사놓고 그냥 장사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슬슬 녹으니까 극진이 돼가지고 물론 나는 내 앞가림 잘 할 거긴 한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집을 해놓고 그런 거죠 나를 만나면 됨 뚜껑 이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40대 되면은 봐봐 제일 중요한 거 뚜껑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되는지 그것만 있으면은 만날 여성은 많다 만날 여성은 많고 근데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나 얼마 모았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걸 어필하면은 그 모습이 멋져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는 척 하지 말고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것만 어필하라 뚜껑 있나요? 봐봐 어디 갔어 뚜껑 앤 삭스가 중요하다 잘 되는지가 중요하다 약 먹고도 잘 되는지가 중요하다 재산 공개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부모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돈 없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것만 어필해도 된다 이거죠 막 구질구질하게 없는 척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얼마 있다 딱 알려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 나이 되면은 뭔가 조바심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달걀드는 여자가 나타날 수 있다 공사 당하는 거야 이게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나이 60 먹고도 70 먹고도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가셨나요? 뚜껑에서 지금 열받아서 가셨나요? 뚜껑에서 지금 빈 정상에서 로그아웃? 죄송합니다 어떻게 돈 많으니까 요거 요즘에 심으면은 생착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모발이식 그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술 드시러 갔나요? 남성분 두 분이 마상 입으시고 로그아웃 죄송합니다 함부로 연애 조언하지 않을게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요즘 장난 아니래요 생착률이 장난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게 살짝 날라갔으면은 심어야죠 약 먹고 심고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 약을 먹어도 이게 잘 되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밤에는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또 예민한 곳을 건드렸군요 우리 다시 오셨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최군데? 유흥 안 함 뚜껑 아직 있는데 걱정돼서 탈모약 먹는 중 하지만 아침에 하지만 아침에 되질 않는다 나이는 그쵸 스무 살 때 그건 아니죠 여자들이 그렇게 이 뚜껑만 있으면은 외모를 그렇게 안 봐요 그 나이 되면은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응? 돼지 얼굴 보고 잡아 먹냐고 그렇기 때문에 뚜껑만 있으면 된다 괜찮습니다 이빨은 다 갖고 계시죠?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지금 탈모약 때문인가 나이 때문인가 넘어가요 그냥 약 먹으면 돼 뭔가 세케줄을 잡아놓고 약물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 약간 한라산 스타일인지 아니면 M자 탈모인지 모르겠지만 약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꾸준히 드시고요 한번 시식해 볼 수 있나요? 여기는 롯데마트가 아닙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마트 다녀오는데 커플들이 손잡고 있는 거 보고 아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생각나서 기분 다운됨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도망가 그래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릴렉스하고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걱정도 된다 근데 내가 이성의 욕구가 크지 않음 그래서 유흥을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다 몇 년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동안 돈 번다는 핑계로 여자를 못 만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털어놓음 이성에 대한 욕구가 크진 않는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딱 오믄 나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게 뭔지 알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성취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도 성취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고 이제 여자친구라는 존재 부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거야 아 뭐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또 무섭다고 이런 애들이 여자 한 번 만나면은 네 번씩 하고 그러는 거야 혜정이를 만나는 거지 아무튼 저기 유흥을 안 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애들이 약간 늦바람이 들면은 창녀들한테 돈 펑펑 쓰거든 건전하게 좁은 여자를 만나도록 내가 기도를 할 테니 그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죠 나도 나의 짝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혜정이 만나서 네 번씩 하도록 유흥에 절대 빠지지 말고 여자 꽃뱀을 조심하라 이상한 여자 안 만나길 내가 진짜 기도를 할게요 파주신녀의 연검함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